단식? 다이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한이사입니다. 여름 대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여름이 벌써 와버렸어요. 망했어요. 이제는 뭐가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인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살을 빼다가 죽을 것 같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봐. 어디에 오세요? 나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아, 안 쓰겠다. 아니 저분 그냥 내내 굶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굶는다는 뜻이죠. 단식 기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단식법. 하루 동안 그냥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내가 먹고 싶어 먹고 하루하루 퐁당퐁당으로 식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5대2 단식법. 5대2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은 먹고 2일은 단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르게 하루 중에 일정 시간대의 식사를 통제하는 겁니다. 즉 정해진 시간 동안만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 24시간 중에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은 먹고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이들 하시는 간헐적 단식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는 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먹잖아요. 아침 식사가 영어로 브레이크 패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디서든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꼭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넣어주는 밥에다만 의존하고 거기서만 가져다 쓰지 말고 기축해놨던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주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대에 생리학적인 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생체 주기 시계라는 것이 몸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대에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은 호르몬 분비라든지 신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뇌를 비롯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밤에 음식을 먹거나 밤늦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거나 이 시간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 수면에도 문제를 주고 에너지 대사, 면역체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과 밤시간에 못 먹게 하는 것,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 신진대사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양 과잉으로 인한 질병들 즉 비만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체 주기와 사회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적당량 드시고 쓸데없는 간식 줄이고 일단 해가 졌다 아침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은 진짜 쉽다, 그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한약 처방은 이러한 식사량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마황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도파민의 분비 증가와 교감신경 자극 효과가 결합돼가지고 흥분, 박성, 피로 감소, 수면욕구 감소 등이 나타나가지고 활동량 증가에도 도움을 줘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적당량을 처방받는 이상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내일부터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다이어트의 성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행복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찐한의사였습니다. 단식? 다이어트?